꼼기야 꼼기야 꼼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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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아이고 들어 봐 우리 꼼치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어떡하지 이거 너무 더러운데 이거 해야겠는데 이거 해야겠다 우리 꼼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찌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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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 이거 해야겠다 꼼꼼치 꼼꼼치 안녕 친구들 요새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그런지 자꾸 눈물도 나고 귀도 간지러워 그래서 나 김꼼이 결심했어 관리받는 남자가 될 거라고 마침 라미나르프에서 귀 세정제 눈 세정제 숙면 솜을 보내주셨지 뭐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꼼치 너 먼저 해봐봐 꼼치 이거 뭐지? 눈 이거 뭐야 이거 눈 이거 찌찌찌찌 어? 이거 찌찌잖아 엄마 이거 할까? 이거?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아기 다루듯이 해줬으면 해 털에 눈꼽 꼈다고 잡아당기지 말고 잘 좀 해보라고 알았어 알았어 여부가 있겠습니까? 근데 어묵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뭐야? 이건 라미나르프 멍냥이용 눈 세정제야 꽁지야 자극 없고 너무 좋지 않냐? 얼른 꽁이랑 꽁탄이도 해봐야지 오 이거 웬일이야 우리 꽁이가 쌀알도 안 보여주고 내가 애냐고 나도 관리 받을 땐 이렇게 잘 안다고 오구 압류 압류 그렇죠 그렇죠 아나 뽀뽀는 하고 지랄이야 정신 차리고 집중해 넵 알겠습니다 이제 끝 꽁이 너무 잘했어요 꽁탄이도 해보자고 오구 잘해 어머 왜 이렇게 잘해 우리 꽁탄이 마음에 들었어? 조그만 녀석 맨날 휘번덕 거리더니 오늘 왜 저래 왜 저러긴 꽁탄이도 이제 다 커서 그렇지 이제 기도 좀 해보자 라미나로프 귀 세정제는 기지 많고 냄새나는 친구들 강력 추천한다니까요 순면 솜에 귀 세정제를 촉촉히 묻혀서 부드럽게 귀 속을 닦아주고 마른 솜으로 물기를 싹 닦아주면 끝이에요 귀 관리 너무 쉽다 그렇죠 그렇죠 꽁탄이는 귀 관리하니까 은근 즐기는 것 같아요 칭찬까지 해주니까 칭찬까지 해주니까 표정이 아주 신이 났어요 어라? 우리 꽁지 자? 자는 거야? 애들 귀 살살 긁어주면 잘 자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편한가봐요 눈 귀 관리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새꽁이는 열심히 관리 받고 더 이뻐질 거라고 난리난리네요 어묵 우리 말리지마 더 이뻐질 거야 우리 삼형제 미모로 승부 보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큐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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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